시클런에서 보컬과 리더를.. 아니 리더를.. 뭐? 왜? 신났던 속내가 들어다니구만 다시 하겠습니다 보컬과 비전을 맡고 있는 강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클런의 랩하고 리더를 맡고 있는 리더를 맡고 있어요 리더를 맡고 있는 리더를 맡고 있는 롬 리더 롬이라고 합니다 지났어요 지났어요? 저녁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안녕 다같이 저녁 먹어요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저희야 걱정입니다 클로스업 잠에서 덜 깨가지고 얼굴은 좀 부었지만 이해해주세요 시작 역시 이 형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형 너무 많아 드럼 할 줄 알지 춤을 잘 추지 기타 잘 치지 운동 잘 하지 영어 잘하지 잘 때리지 영어 잘하죠 네 네 지금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지치고 있어요 자 준 형 오늘은 한강공원을 왔어요 한강공원에서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사생대회 시클라운의 사생대회 그것이 뭐냐 사생대회랑 여러가지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가지 여러가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재밌게 하면 돼요 네 자 한강공원을 둘러보시면 네 좋죠 좋죠 이렇게 화창한 날 사생대회 잘할 수 있어요 다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이제 사생대회를 하니까 각자 도구를 정해야 돼요 저희가 사왔죠 아 당연하죠 한번 소개해봅시다 자 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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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편입니다 세 편 세 편 모니터링을 한 결과 네 정말 재밌는 거는 우리 리더 형의 공룡 한번 앵콜 갈까요 앵콜? 앵콜 갈까요 앵콜 갈까요 앵콜 갈까요?